안녕하십니까 35회 시험을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차 시험도 만만치 않은 난이도였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잘 되신 분께는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안되셨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끝까지 또 이유제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희망을 가져봅시다 일단 중개서법은 40문제에서 난이도 극상은 5문제 정도 상급은 5개 난이도 중하가 30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 대비 보면은 학급 문제가 좀 올라갔고 극상 문제가 좀 늘어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 확실히 좀 주고 그리고 못 푸는 건 그냥 찍게 만드는 어찌 보면 좀 그 문제를 내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웬만큼 어렵게 내면 문제들을 좀 대체로 잘 푸는 이라서 그냥 줄 건 주고 못 푸는 건 아예 못 푸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작년부터 좀 시작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는 약간 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평균은 조금 높아 줄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극상 문제의 경우에는 1편에서 한 문제 밖에 안 나왔고요 중개서법에서 그리고 중개실무가 무려 12문제나 나왔는데요 중개실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민법 문제를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내서 못 푸는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극상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 상급의 경우에는 못 푸는 건 아니고요 못 푸는 건 아닌데 좀 약간 복불복인 좀 사이드 문제인데 이걸 그냥 암기 코드 같은 거 외웠으면 풀 수 있고 문의음에 못 푸는 그런 형태도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좀 고민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아예 못 푸는 건 아니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만드는 문제 또 복불복인 문제 그런 문제가 상급이고 극상은 아예 못 풉니다 아예 못 푸는 정도 문제 학급 문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이 정도 이 정도면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고 중급의 문제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간 쉬운 편인 것 같다 일단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문제 1번은 정책심의위원회에 이제 옳은 걸 찾는 문제고 위원회는 이제 국토부에 둘 수 있는 위원회고요 심의사항에 포함되고 위원을 해척할 수 있는 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내용을 심의했을 때 시도지사 따라야 한다고요 5번 정답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고 국장이 시행할 때 심의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학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의 겸업이 안 되는 업무 임대 관리 할 수 있고 임대업은 못하고 뭐 이런 문제 이도 학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 등의 신고인데 분사무소 휴업이니까요 3개월 초과하고 설치신고 확인서 첨부해서 휴업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출제됐던 휴업기간 변경 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3번 처음 출제된 지문이었고요 6개월 초과 휴업하면 임동치라는 얘기고 즉시 반환해 주는 얘기고요 문제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갑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을인데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 문제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 실무교육 받고 연수교육도 다 시도지사 등록 한창 틀렸습니다 연수교육 시도지사 그 다음에 소공이 확인설명사 작성했다 갑과 을은 함께 서명 및 날인 미시죠 및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하게 종료되었고 1년 안에 다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을 아예 안 받죠 아예 안 받습니다 관두고 1년 이내 할 때는 아예 안 받으니까요 3개 다 틀렸습니다 다 5번 이것도 중으로 제가 잡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말 수 있는 문제고요 문제 5번 고용인 파트 문제 옳은 걸 찾아보면 고용신고는 협회 통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고용하고 업무 개시 전까지 3번 장례 신설된 거 바로 출제되었죠 정답이고요 보조원 5배소 초과 금지 그 다음에 고용하게 종료는 10일 10일이고 등록 한창은 협회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자기 확인을 요청하게 되죠 정답 3번이고요 6번 문제 찍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소 교란 행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찍는 문제입니다 극상 찍는 문제 등답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7번 문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어디에 등록하냐 법원에 등록해야 되는 걸 차지했잖아요 법원에 등록하는 건 오로지 경매 매소신청 대리 이걸 위해서만 등록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법원에 이건 등록할 필요 없고요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고요 기억하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걸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경매 대리를 위해서만 법원에 등록하는 문제 8번은 개시의무 쉬운 문제죠 기억과 니은 해당하고요 정답 1번 9번 문제는 개설 등록에 관한 문제로서 틀린 걸 찾아보면 이거 작년에 개정돼서 바로 출제되었네요 집행위의 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니까 개설 등록할 수가 없죠 정답 2번인데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이달치 뭐 등록증 교부한 거 이전 신고 받은 거 설치 신고 받은 거 고용 신고 고용회견 종교 신고 받은 거 협회 신고 받은 거 등록 취소 업무 정지했던 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사항이죠 이게 정답 틀린 건 2번이고요 이건 뭐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고 그 다음에 7일 안에 서면 통지해주는 거 종별 변경할 때 등록증 신청서 다시 제출하고 종전 등록증 반납하는 것 자 10번 문제 중계계약 물었습니다 일반 중계계약은 구두계약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전속에서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인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따르는 거잖아요 3개월 미만으로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인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사항은 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한 일반 중계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리과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런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고요 11번 거래 정보망 옳은 걸 찾는데요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만 지정받을 수 있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지정받으려는 자가 공인중계사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공인중계사를 한 명 이상 직원 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지정 취소할 때 청문 안 해도 된다 정답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된 개호공인중계사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치없이 거래농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죠 정답 4번 12번은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는 장례에도 나온 문제인데 들 수 없는 거 당사자 암기코드로 외우는 문제입니다 개공과 공은 보호신체 전문회사 공은 은 보호신체 전문회사 이런 식으로 정답 2번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고 13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본기에 갖췄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문제에 묻고자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계사 등의 업무를 방해에서는 안이 되는 행위 업무방해 행위 업무방해 행위라는 건 그 5개 업무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5개 금쟁에서 판매명수 관직상 투구단까지는 고르면 안되고 5개만 고르는 얘기죠 5개 고르는 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여 유도하는 것 특정 개공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것 현재 높게 표시 광고 중개해 주는 개공한테만 의뢰하여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방해 현재 높게 표시 광고 강요 유도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 니은 디귿 그래서 난이도 그래서 중급으로 잡았습니다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니은 디귿이 꼭 포함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역 니을은 빠지면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을 포함된 걸 찾는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5번이나 4번이나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역과 니은이 하나만 들어갈 리는 좀 없잖아요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던가 이게 4개 다 있는 걸 골랐다 줬다면 뭐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 14번은 학급 문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이하 벌금 사유 3-3 사유 처지라는 얘기고 1번 거짓 부정 등록 그 다음 이거 성명 양도대 1-1 그 다음에 이종사무소 1-1 임시시선물 1-1이고 이종사무소 1-1이고요 15번 중개보수 틀린 걸 찾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과실로 무효가 되었다면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보수는요 시도조례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게 되죠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그 다음에 주택과 중개사무소 시도가 다를 때는 항상 사무소 시도 조리로 받으니까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권리관계 확인을 수 있는 실비 받을 수 있는 거죠 16번 제가 상급으로 고른 이유는 사실 업무정지 정확한 기준을 물은 거니까요 이건 확실한 암기가 되지 않으면 풀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충분히 우리가 암기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장 3개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6 거래사실을 지척시 통보하면 3 그리고 셔 셔 셔 이런 건 다 3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급이지만 그 다음 이건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건 순수 업무 정지를 찾는 겁니다 답 1번 순수 업무 정지죠 거짓 부정 등록 절등취 이것도 업무 정지 기간 중인 중개업에도 절등취 이종 소속 사망 다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건 순수 업무 정지의 사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상급인데 단순 암기입니다 이해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변변 변불손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 코드로 푸는 것이고 기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때도 이게 2번이 X였었어요 기출 문제 풀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확실한 암기가 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워서 상급으로 잡았습니다 답 2번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니까요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입니다 4개 다 해당합니다 해당하고 20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아닌 거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상물관 표시 등기부 기재사항이 있고요 입지 조건도 도대차까지는 있고요 거래 예정에 당일하고 관리비는 이번에 신설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만 비주거용이 높고 3번이 정답이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1번 앞에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일단 확실한 거 확실한 건 이거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확실히 포함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고 이 정도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ㄷ은 ㄴ은 꼭 포함되어야 되고 ㄷ이 빠지는 거 이거 빠지고 ㄷ 들어있는 거 빠지면 ㄷ은 ㄷ은 꼭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골라내면 사실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짠한 업무들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상급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그러나 맞출 가능성은 있었다 22번 허가구역의 지정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 이내 5년 이내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등기기사로 통지해주니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7공주 15일간 열받어 15일간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변경 신고 암기코드로 그냥 푸는 문제고요 제외만 가능하고 공동매수와 다수부동산에서 일부가 제외될 때만 되고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는 거 나머지 그냥 암기코드로 푸는 겁니다 푸는 문제고 정답 2번 외웠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어차피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읽고 시작하면 돼요 주택임대차 신고 아 이걸 물어보겠다고 그러면 특별자치시는 괜찮아요 괜찮고 근데 63빌딩을 넘어야 되잖아요 6030 둘 중에 하나 넘어야 된다 딱 6030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BC BC는 괜찮고 그 다음에 5000에 40이면 둘 중에 하나 넘었으니까 신고 대상 2다 틀렸고 그 다음에 한쪽이 국가등이니까 이때는 국가등이 단독신고지 공동신고가 아니며 그 다음에 광역시 군지역은 신고 대상 맞고요 그 다음에 63빌딩 넘었고 6030 넘었고 보증금 차임은 변함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혁공인종계사 신고 의무는 없다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5번 틀린 걸 찾아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물어보는데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비율 잘못 기재 정정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기 과외지구는 아니더라 자연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비규제지역에선 6억 이상 6억 이상이니까 딱 6억 더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내면 약간 어렵긴 해요 딱 6억 이상이면 6억 더 포함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주택을 살 때는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계획 신고 사항이다 맞고요 일단은 약간 모르는 문제 약간 좀 아리까리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의 매수인일 경우에는 이용계획도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볼증 받으면 거미인 받은 걸로 보는데 정답은 쉬웠습니다 개업공인종계사가 신고한 계약에 해제되었을 때 해제한 거래 당사자는 해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 공동 공동입니다요 정답이 5번이 되겠다 26번 외국인 파트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 우리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은 6개월이죠 6개월 이것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도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정답 2번 27번 이거는 허가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허가 면제 사유 차지라는 얘기죠 허가 면제 사유 찾는 것인데 한 20가지 정도를 눈에 쭉 익혀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연습은 했죠 우리가 그런데 뭐 이건 약간 복불복이 문제예요 공부했으면 풀고 안 했으면 풀기 어려운 그러나 대체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국인 쪽 허가 받아오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공치법 공치법에 따라 수용, 협의취득, 사용, 합매 공치법 때문에 면제고 그냥 농어천 면제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농어천 면제 그래서 세 개 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니까 답 5번으로 고르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맹게 풀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28번 문제 이건 쉬운 문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닌 건 증여 계약은 아니죠 나머지는 다 매매, 공급 계약, 매매, 매매, 매매 신고 대상 맞고요 답 1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여기부터가 문제인지 여기부터 문제인데 무려 중개 실물을 12문제나 내므로써 여기서 극상 문제도 많고요 일단 이거는 핵심이 여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니까 1순위가 저당권입니다 1순위 저당권이고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때 옳은 걸 찾아 봅시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인 이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료의 주민등록도 대학력 인정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차 등기를 했죠 임대차 등기를 했으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학력은 인정된다 틀렸고 3번은 모릅니다 모르는 지문이고요 넘어가시고 3번은 모른다 치고 4번 병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익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1순위 저당권, 2순위 임차인이니까 대학력은 소멸하죠 다만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이후에 또 정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정이 경매 신청했다는 건 1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고 2번 임차인이고 3번 저당권 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경매되면 다 소멸하는 거죠 소멸한다 정답은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쉬웠다 이 정도면 해낼 수 있죠 30번 이거는 그냥 못 푸는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의 경매 절차에서 평소에 우리 다루지 않는 지문만 냈어요 일부러 일부러 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요 적이시고 몰라요 찍는 문제입니다 극상 찍는 문제 패스 31번 매소 신청 내립니다 매소 신청 드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인은 의리군요 그 다음에 갑이 누구고 법인이고 분사무소 1개 두었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한다 그럼 법인의 주된사무소 4억이고 분사무소 2억이니까 6억 이상 일단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카드는 서명 날인하고 5년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도 사건 카드 철에서 5년 보존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매소 신청 드릴 확인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할 때 이제 해당하겠는데 뭐 이건 약간 아리가리 하죠 아리가리 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했을 때는 당일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이제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뭐 통지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중급으로 잡았습니다 32번 집합건불법 찾고 냅니다 이거 찾고 되는데 민법에서도 쉽게 풀 수 있는 파트가 아니죠 찍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공부해서 하고 싶어도 기존의 공부량이 일단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는 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일단 답은 찍어서 3번 찍어서 3번 자 33번은 이것도 역시 100% 민법 문제죠 어떻게 봅니까 민법을 공부하셨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찍었다 3번 5번 찍어서 5번 찍었습니다 그냥 자 3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물었는데 물었는데 뭐 3개 지문은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제 이게 기억이 좀 어려웠는데 기억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임법에 시행규칙 그 대부분 규칙에 들어있더라고요 대부분 규칙에 들어있는데 참 좀 너무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꼭 송달되어야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등기 명령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송달이 안 되었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신청했고 그다음에 법원이 촉탁 등기를 하게 되면 송달이 되기 전이라도 효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러나 이건 맞추기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초선 변제권 가지지 않는 이건 맞죠 뭐 초선 변제권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학력권 상실하더라도 대학력 오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3개는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을 잘 모르니까 기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찍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상급으로 골랐어요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다 35번 공유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냥 민법 문제니까 정답 확인하고 패스 하겠습니다 4번 정답 패스 자 다음에 이 문제는 명신탁 문제죠 명신탁 문제인데 어 갑 신탁자 그다음에 을 외도인 수탁자 병 뭐 이 문제죠 3자간 등기명신탁 약 중간생각 등기형 약정 무효 약정 무효 등기무효 소유자 누구 을 여기까지 이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보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로 낸 문제는 뭐냐면 정 정 정이 이제 임차인인데 병으로부터 임차했다 이거죠 뭐 병으로 임차했다 이거에요 자 가봅시다 어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오지선다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병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값과 의뢰 매매 계약을 값과 의뢰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어 의뢰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정 제3자 정은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모두에게 다 주장할 수 있고요 제3자니까 그 다음에 병은 병은 정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무효 주장할 수 없지만 어 값도 무효를 주장할 수 당연히 없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풀 가능성은 있는 문제 자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인데 어렵지 않네요 이 문제는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게 주택이니까요 주택이니까 갱신요구권은 10년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갱신 한 번만 할 수 있고 2년 연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만 갱신요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요구 했고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 할 수 있다 정답이고요 답은 쉬웠죠 그 다음에 갱신되었을 때 임대인은 증액 요청할 수 있죠 20분이까지 증액을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갱신요구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하는 거죠 정답은 정답은 3번 38번 상가임대차인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틀린 걸 찾아 봅시다 사업자동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학력 생기고 확정일자 세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정보증 요청할 수 있고 거짓 부작에 임차했으면 당연히 갱신료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으려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배당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분명히 일권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걸 다 골라봅시다 시호취득은 청구한 날부터죠 시호취득한 때부터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X 그 다음에 그렇죠 분명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하는 한 재속 존속하죠 맞고 그 다음에 분명 길이권을 취득했죠 지금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등기 없어 원래는 등기 없죠 당연히 원래 등기가 없죠 등기 없어도 토지의 매수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분명 길이권 취득하잖아요 분명히권 취득했고 이장특약 없이 이제 토지가 매매되었다 매수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5 그러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장사법 문제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일 안에 신고 정답 2번 가족 묘지는 허가 허가고요 그 다음에 면적 제한받고요 분명 형태나 봉분의 높이 이것도 제한받죠 평분 또는 뭐 봉분으로 평분 봉분은 1m 제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 30년이고 한 번 1회만 연장 가능하죠 1회 30년 연장 가능하죠 3회 하나가 아니라 1회만 연장 가능하고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1년 안에 철거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을 것도 없이 답은 2번으로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늘은 1월 35일은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맞출 건 확실히 맞추고 확실히 맞추고 확실히 맞추고 중급도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음 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이렇게 총평을 해보면 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추세가 20번 정도 문제까지는 뭐 편안하게 맞출 수 있고 뒷부분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마음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는 최소 75점 아무리 약해도 이제 70점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니까 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히 맞추고 그리고 풀지 마라는 거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찍고 과감하게 제발 찍고요 네 풀지 말라는 거 어떻게 자꾸 풀려고 합니까 찍어 확실히 찍고 그 다음에 일단 하급 노란색 하급 파란색 중급 여기까지는 꼭 맞출 수 있도록 30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상급이라고 했던 문제도 복불복으로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0개면 몇 개에요 75점 있잖아요 75점 이거 다 틀에다 쳐도 한 틀에 쳐도 여기서 뭐 짜게 해도 두 개 정도 맞추면 이제 80점 32개 정도 가능하다 이런 시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러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량을 이보다 더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민법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동차로 하신다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동차로 준비하더라도 2차만 준비하는데 민법의 전범위를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 추가로 한두 개 더 맞추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며칠 동안 푹 쉬셔야 되겠죠 되겠고 네 여러분의 1년 동안에 노고에 박수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이전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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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